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이 모두 다 생기 것 자체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이따금 상대방 입장에서 문제를 생각해보면 좀 더 문제를 정확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대안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586 운동권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라면 과연 3구 대선에서 권력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내놓으려고 하겠는가 이런 질문을 받는 시민들은 이렇게 아마 반문할 것입니다. 아니 공 박사님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권력을 내놓는가 아닌가는 국민이 결정하는 거지 그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화를 아마 크게 낼 겁니다. 그리고 저를 타박할 것입니다. 정말 옳지 않은 일이고 또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또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지만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권력교체의 주역은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2020년도 4.15 총선을 여당 압승으로 이끈 양정철 씨나 이근영 씨 같은 인물들과 그 주변 그리고 그 상위 인물들이 권력교체를 결정하는 핵심 집단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사전 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일부에 비해가지고 최소 24%에서 26% 높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젊은 날 그런 경제학으로 훈련 받았기 때문에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통계를 바라보는 남다른 그런 안목도 있고 숫자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예외 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사전 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최소 24에서 26% 정도가 높을 수가 있느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들이 선거 결과 결정권한을 쥐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2월 15일 날 화요일 날 온라인판 조선일보의 기사를 제가 쭉 살펴보다 보면 이런 기사들의 눈에 속 들어옵니다. 대장동 분리개발 이재명 성인결제 법정정은 또 나왔다. 저의 논평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장이 결제하지 않았으면 누가 그렇게 대단히 대규모의 개발 프로젝트의 최종 결제자입니까? 이재명 씨 아니면 누가 결제했습니까? 이런 명백한 사실조차도 덮어야 바로 그분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선거에 지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맙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들이 무리수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유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단독 경기도청 성남 맛집 법인카드 결제 이재명 지사 사퇴 이후에 한 건도 없었다. 그리고 부재목이 이재명 의존 총무가에 예산을 내줬던 경기도청 4개 부서. 작년 10월 이재명 사퇴 이후에 성남식당에서 쓴 예산인 제로였다. 경기도 감사와 수사 진행 중 전용 여부 확인 불가. 제대로 감사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임명한 감사니까. 저의 논평은 이렇습니다. 이 사건도 당선되어야 덮을 수 있는 겁니다. 당선되지 못하면 김혜경 씨는 물론이고 이재명 후보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공금유용과 관련해서 민영사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밝혀진 공금유용 사례가 이 정도니까 얼마나 또 더 많이 나오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와 그 주변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이겨야 될 이유입니다. 한편 문재인 정권이 범한 이른바 적폐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 돼야 될 사건은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습니까?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 4.15 총선 6.23 지방선거 탈원전 뭐 이래 헤아릴 수 없이 많죠. 모든 것을 다 덮어야 되는 겁니다. 이겨야 덮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 시즌2가 선거에 관해서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무리수를 두더라도 3구 대선은 승리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절박하고 절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교체를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은 이런 냉엄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집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40%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여론조사라는 것은 완전히 집권 세력에 의해서 통제 관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론조사는 철저하게 1군의 세력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날 때까지 더욱더 철저하게 원하는 대선 결과에 맞추어서 마치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이른바 OEM 방식처럼 그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겠죠. 제가 추측해보면 2월 중순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다가 2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박빙성부 초박빙성부 등의 여론조사가 분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친녀 매체들이 그것을 막 증폭시켜 가지고 사람들이 쇠뇌시키겠죠. 2월 말이 되면 윤 후보에 대한 각가지 기획된 악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친녀 매체와 친녀 여론조사 기관들 합동작진이 저는 전개될 걸로 봅니다. 지방선거 때는 싱가포르 쇼를 활용했지 않습니까? 총선 때는 시진핑 방문 쇼를 추진했지만 제대로 안 되니까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을. 이번에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대형 이벤트가 뭐가 기억됐는지 흥미진진 개봉박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작은 사건을 크게 뻥튀기해서 역전 분위기를 만들어낼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여당이 자랑하는 최고의 그런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무기의 성능은 실로 가공할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 대단한 무기인가 하면 사전투표의 경우에 그들이 원하는 그런 후보자에게는 득표율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력은 이미 역대 대선, 지선, 총선, 보궐선을 통해서 충분히 실전이 적용해가지고 성공했습니다. 더욱이 사울이 총선 무결승 문제가 등장하면서 약점도 최대한 보완해가지고 그런 무기의 성능이 크게 강화됐을 것입니다. 2017년 대선에서는 여당 후보는 10%에서 12% 정도의 프레미엄을 준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무려 24에서 26%의 득표율이 더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미는 후보가 30%의 지지율을 받는 수준이라도 사전투표를 만져서 당선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물론 무리를 해야겠지만 이런 사례는 이미 인천연수원에서 37%라도 최저근한 당일 득표율을 받았던 정의령 후보가 그냥 민경욱 후보를 눌리고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당선되었지 않습니까? 물론 사전투표 조작을 대법원은 계속 뭉개고 있죠. 그러나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뭉갤 수가 없는 거죠. 사전투표 용지가 왼쪽 오른쪽이 다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인쇄해 가지고 자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 아닙니까? 무슨 배추잎 투표지 배추잎 사전투표지 이런 걸 동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양쪽 여백이 다른 것은 그거 자체가 인쇄된 겁니다. 사전투표지가 인쇄가 돼서 안 되고 프린트가 돼야 되는데 인쇄됐으면 그것이 바로 사전투표를 조작한 거죠. 뭐가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행동 동기라는 면에서 보면 그들은 은폐해야 될 그런 비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두가 합심해서 문재인 시즌1 정권, 문재인 시즌2 정권이 합심해서 엄청난 무리수를 두더라도 반드시 선거 결과를 자신들이 이기는 쪽으로 세팅할 것으로 봅니다. 세상 일이 그렇듯이 뭔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무리수가 뒤를 따른다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4.15 총선의 선거 무효소송에서도 보았듯이 대법관들을 마치 부하직원처럼 수족처럼 부릴 수 있기 때문에 뒤탈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국민들이 제왕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에서조차도 상황인식이 엉망인 상태입니다. 자신들의 표가 파쇄되고 분쇄되는 일을 인지하고서도 국민들이 저항할 수 없다면 앞으로 그 사람들의 무리수는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폭주로 달려가겠죠. 무도하고 사악한 일이지만 권력을 잡을 수 있다면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합리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 슬픈 대한민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구 대선에서 많은 자유애국 시민들이 단호하게 사전투표를 거부하고 당일 투표에 가서 표를 던져야겠죠. 그것이 그나마 표가 조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 유일무이한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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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